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정부에 대한 견제론이 강하게 작동되면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당이 당선돼야 한다 하는 여론조사는 57% 그리고 여당이 당선돼야 한다는 34%로 나타나서 야당에 대한 당선, 지지 분위기가 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당 후보에 대한 여당 집권 세력에 대한 견제 심리가 강하게 작용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서울시민의 절반 이상은 4.7 보궐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공동으로 칸타코리아에 의뢰해서 지난 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서울 유권자의 57%가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라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현 정부의 힘을 보태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는 응답은 33.9%였고 모른다 또 무응답은 9.1%였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칸타코리아의 동일한 조사에서는 정부 견제론이 56.1%, 정부 지원 론이 34.1%였습니다. 서울시장 보승과 관련해서는 지난 연말에는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 론보다 22%포인트가 높았는데 최근에는 그 차이가 23.1%포인트로 좀 더 벌어진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정부 지원 론에 대한 동의가 78.3%인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자는 대부분이 98.9%가 정부 견제론에 동의를 했습니다. 크게 정부를 견제할 것이냐 지원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지금 견제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더 높다는 겁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청에서 정부 견제론이 64.2%고 정부 지원 론은 25.8%로 나타나서 중도청에서도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청도 정부 견제론이 85.8%로 대다수였고 진보청은 정부 지원 론이 69.1%로 우세했습니다.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보인 연령층은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66.8%였습니다. 50대가 58.2, 20대가 55.8, 30대가 54.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40대에서는 정부 견제론이 47.9%와 정부 지원 론 47.2%가 각각 비슷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은 최근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정부 심판 또는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5일과 6일 중앙일보 입소수 조사에 따르면 정부 심판을 위해서 야당 후보를 찍어야 한다가 49.9%로 나타났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야당 후보를 찍어야 한다는 여론조사는 38.1%로 나타나서 야당 후보를 찍어야 한다가 11%포인트나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3월 7일부터 8일 뉴스1이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에서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52.8%로 과반수를 넘었고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35.7%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칸타코리아 조사에서는 최근 LH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 정부 견제론에 공감하는 유권자의 대다수인 88.9%가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LH 사태의 이 조사 또는 수사도 아주 잘못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 지원연예 공감하는 유권자는 정부가 잘하고 있다가 54.5% 잘못하고 있다가 36.7%로 잘하고 있다. 하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 전문가들은 LH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정부 견제론 또는 심판론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도 LH 사태와 부동산 문제가 선거 판세를 뒤흔들 빅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가격이 폭등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말 부동산 정책이 20번, 22번, 23번 몇 회를 샬리기도 못할 정도로 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내 책에 내놓을 때마다 가격은 폭등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사태에다가 LH 투기 사태에서 보듯이 자신들이 말하자면 택지를 공급하고 서민들에게 보급하라고 하는 그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정보를 안 사람들이 미리 땅을 사놔 놓고 가만히 앉아서 불을 쌓아가는 이런 불공정한 행태를 보고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단속과 조사를 벌여야 할 텐데 검찰 수사 투입을 맡고 있는 등 아예 조사에 소극적이다 못해서 덮고 있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그래서 국민들이 더 많이 분노하고 있어서 이번 보궐선거 기간에는 반드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성난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사는 18세 이상 806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원 방식으로 실시됐고 표본 5천원 95%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응답률은 20.9%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